응? 응! 개꿀 요족방패 시작은 좋다 속도 열나 찍고 발전기 찍고 어? 헐 헐 헐 헐 헐 헐 강패까지 있으면 수확 올라가니까 강패도 사야겠다 6세트 효과는 받아야지 이렇게 돈버하다가 나중에 리롤 열심히 쳐서 발전기 찾으면 될 듯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손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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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통 이속 더 올려야 돼 도망을 먹자 로이도 훅 이속 와 서 이제 아니 상자 더 좋아. 입 유령 속도 최채 메달 데이저 레몬에이드 없어서 피가 너무 많지 않은데? 여기까지인가? 킹간 레몬에이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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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벨트 금속탐지기 체제 체젠 체젠 말고 피 흡수면 안되냐 체제 뺏피 어! 떴다 발전기 어 나무 킹무 한 번 까인 스탯은 굳이 안 쳐다보는 게 낫기만큼 장사 세 개 더 줘 더 줘 더 줘 더 줘 방파 포탑 나비 의식 돈이 안 되는 물약 살까 돈이 왜 이렇게 없어 재활용 기계가 재활용 기계가 없네 재활용 기계가 없으면 좋겠 voted 다 그랬을 아이씨 상자가 가까이 갔는데 왜 안 죽어지냐 그리고 상자 개수 제한 있나 상자 몇 개 나오고 나면은 드랍률 줄어드는 듯 처음에는 잘 나오고 후반에는 아예 안 나오네 와 4개 다 4개나 떴다 5개는 아싸 글쌍한 음식 흉터 원숭이 아기도밥 음 맛있다 속도 속도 하나 더 줘 속도 의식 메달 뽑기 잠그고 속도 하나 더 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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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들어 코끼리 어 날개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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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 내고 사기는 좀 빨간템이 왜 이렇게 구려 응 쿠폰 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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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뜬거 너무 호감이고 날개 뜬거 너무 호감이고 발전기한 5개 더 먹어야 될 듯 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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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구 금속탐지기 토닉 토닉 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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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닉을 안사고 퍼방 퍼방 세트 유지하죠 지원 세트밖에 네 찌끄레기 정리 안되는건 좀 아쉽네 발전기한 10개만 더 줘 발전기한 10개만 더 줘 아쉽 아쉽 오상자 금속탐지기 원숭이 펴 글러브 애기 속도 어릴게 없네 철판 방패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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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빨라서 조종을 못하겠네 조종을 못하겠네 에헣 에헥 에헥 무관태조 이천 에헥 무관태조 에헥 에헥 무관태조 3상자 생흡 수갑 수갑은 다음에 먹자 다음에 나올 거니까 데미지 먹어야 되나? 데미지 너무 익년대 회피 칼협토 제트팩 백주냐 세척감 껴서 별론가? 두건 돌탄 테이저 세척감 껍질 세척감 껍질 선정 공짜면 먹을만하지 않나? 저거 먹으면 상점에서 안 나오는 것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오리? 손 이 이이이이이이이 24시간 문을 연다고?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이만 reluctant 시끄러才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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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오 세트팽 언제 사냐 음 음... 대로 씹었지. 버니얼 맨. 버니얼 맨. 따라라따. 오늘도. 못 쫓아오죠? 와... 상사 쌓이는 거 봐. 육박스. 다 맛있네. 재활용 기계. 이제 나왔구나. 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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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접들. 빙글빙글 돌아가는 감자의 하루. 우리의 감자는 정말 못 말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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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다. 다. 넉백만 필요한거니까 안사도 되겠는데 화방 나오면 화방이나 살 듯 앗 딜 봐 콜라퍼 나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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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무 왜 켠나와 달리기 패배 5박스 생흡 으 간다 아니 이제 트메이러 재생 채울 수 있는데 어 하하하하 재생 날개 또 떴어 날개 박쥐 레모네이드 설판 또 헌혈 안 돼 19웨이브 연 꺼져 2 2 2 3 2 2 지금 하나 추워먹으면 몇 차는거지 딜 딸려서 보물고블린 못잡는거가 맘모스 고문 저거 개쓰레기네 저단계 빨간템 쉬뮵 페이저 아니? 최전 말간소드 야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both 으응 못맞춰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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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감자는 정말 못말려 어허 꽁이 무서워서 피하나 도와러워서 피하지 근데 보스 패턴 바뀌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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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7 6 5 4 3 2 1 달리기 승리 어저 나침반 폭도 엔지 치확 오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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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 아멘